안녕하세요. 숲의 이야기를 닮은 채널, 수비아기의 김포스입니다. 초록초록한 봄과 여름이 지나고 알록달록한 가을이 왔습니다. 왜 가을이 되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단풍이 드는 걸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단풍이 든 이유와 왜 빨간색으로 단풍이 들고 노란색으로 단풍이 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뭇잎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볼 건데요. 나뭇잎은 봄, 여름 동안 굉장히 바쁩니다. 사람이 숨쉬는 것처럼 기공을 통해서 나무도 숨을 쉬고 또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서 나무에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잎들은 봄, 여름 동안 나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요. 여기서 광합성을 하는 것이 염록소라는 세포입니다. 잎에는 염록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록소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잎이 왜 초록색인지는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단풍이 왜 드는 걸까요? 가을이 되면 건조해지고 또 햇빛의 양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식물도 겨울이 올 것을 예감하는 거죠. 겨울에는 봄과 여름처럼 수분도 계속 공급할 수 없고 양분도 계속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는 나뭇잎을 떨어뜨림으로써 자신의 성장을 잠깐 멈추는 시기를 갖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단풍이 드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나무는 나뭇잎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영양의 공급, 물의 공급을 나뭇잎으로부터 끊습니다. 양분과 물을 차단하게 되면 나뭇잎은 점점 말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염록소도 파괴되게 됩니다. 초록색 빛을 띄고 있던 염록소가 파괴되고 나면 잎은 초록빛을 잃고 남아있던 다른 색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단풍이 드는 원리입니다. 이제 단풍이 드는 원리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단풍나무처럼 빨간색으로 변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은행나무처럼 노란색으로 변하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은 노란색, 오렌지색, 그리고 붉은색 색소가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단풍 같은 경우는 붉은색을 띄는 안토시아닌이 더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단풍이 드는 것이고 은행 같은 경우는 카로티노이드라는 노란색을 띄는 색소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노란색을 띄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노란색 카로티노이드, 오렌지색 카로티노이드, 그리고 안토시아닌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되게 다채로운 단풍을 가지고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올 가을 단풍을 보시면서 이 나무들은 또 이런 과정을 겪고 있구나. 겨울을 준비하는구나. 봄, 여름에는 보지 못했던 예쁜 색깔들이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시원한 가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숲의 이야기 김보스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